저거 뭐 이런 기사라면 도망가자 해야 되지 않을까? 저한테 지금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. 넌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아. 괜찮아. 우리 가자.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 눈물이 아무 생각 말자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가보는 거야 달려도 볼까 어디로든 어떻게든 내가 옆에 있을게 맘껏 울어도 돼 그 다음에 돌아오자 씩씩하게 지쳐도 돼 내가 안아줄게 괜찮아 좀 느려도 천천히 걸어도 나만은 너랑 갈 거야 어디든 당연해 아자 손잡고 사랑에 눈 맞춰줄래 사랑에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마지막으로 가보자 지금 나랑 감사합니다.